자 토스트 저런 것도 좀 사야 될 것 같아 종현아 그 내일 오전에 토스트 토스트 재료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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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케첩 필요하다는 거 있어요 식빵 얘들아 식빵 토스트 토스트 계란 우유 소금 안 보일 때는 멀리 나와서 봐라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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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하루 더 해도 정신이 없네 아 이게 아니 8시에 신청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? 아니 까마귀가 까마귀요? 까마귀가 자꾸 깨워요 애들도 다 일어났어요? 선아만 자요 아직 우 끙 호 끙 호 와 벌써 정리를 시작하셨어 대박 안에는 다 정리했어 너무 외롭습니다 다음번에 부부원팀으로 올 수 있게 나 한 번 끓여라 오늘 오늘 좀 할 테니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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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 오 오 여기다가 일단 마가린을 빵 바로 구울 수 있게 세팅하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음료랑 저걸로 하는 걸로. 그냥 음료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음료를 해. 음료를 쫙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. 이걸 따뜻해야 되니까 이거 마지막에 할게요. 아 손 커. 우리 어디 치웠지? 정신 차려 홍정연. 수환아.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야 뜨그라. 야 이거 가져가. 예? 이거 필요하지 않아? 형 저거 갖다 놔주세요 지금. 커피를 열 잔 하고요 형. 여기 햇빛 잘 들어오는데 놔둬주세요. 커피를 열 잔 하고. 그리고 커피 열 잔? 네 커피 열 잔 하고요. 형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 하나라도 있으면 몸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. 음료를 만들어서 다 깔아놓고. 아 가지고 가게 할까? 부르셔서. 원하는 것을 집어 가게 하실까요? 그러자. 저희가 이제 받고 하나하나 갖다 드리기에는. 그러자 그러자 야 너 진짜 천재다. 침구하니까. 야, 계란이 싱싱하다. 홍고집 넣으면 되나? 달아야 되나? 단짠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내가 집에서 먹는 애들 해주는 스타일로 딸기잼을 넣었다가 한 숟가락만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케찹.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조기 컵에 한 번 먹어봐. 이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장고에서 하는 프레젓 호스로 하자. 맛있긴 하네. 이거 맛있겠다.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다, 우리.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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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itís feet 여의 여기 감사합니다.